김기철 선생입니다. 노베이스 문장의 속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것도 노베이스라는 말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고3 기준으로 노베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고1 학생들 노베이스 아니에요. 고3 기준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속의 원리 노베이스 버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추천 대상자, 가게 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영어는요. 국어와 결정적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말은 은느니가, 을을, 뭐뭐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기 때문에 그 단어에 딱 조사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영어는 뭐죠?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에요. 이게 위치에 따라 해석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어순대로 해석해야 된다. 뭐냐면 영어 읽을 때 고3 학생들은 경험에서 알고 고2 학생들도 많이 경험에서 알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아는 단어만 대충 짜식기 해서 대충 이런 말이겠지. 절대 해석 안됩니다. 아는 단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어순대로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의미 단위별 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들어봤죠. 특히 우리말에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후치 수식 이런 게 없거든요.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가로 닫는 게 뒤에서 앞으로 뭐를 꾸며 들어간다. 이런 구조가 우리말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의미 단위별 읽기까지가 기본 사항이에요. 자, 예문은 다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추천 대상 학생 설명드립니다. 고3 기준으로 4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아, 3등급인데요. 선생님 제가 너무 기본기가 약해서. 막 이게 3등급 초반 학생이라면 수강해도 됩니다. 자, 3등급 초반부터 쭉 밑으로 있는 학생들이고요. 아는 단어만 갖고 짜증기 할 때. 그러니까 딱 이 등급에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영어를 사실 공부를 잘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단어만 가지고 대충 어떻게 이런 말이겠다고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해석도 될 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운이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단어만 기억나고. 어순대로 해석하고 의미 단위별로 해석을 해야 아, 이 문장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2 학생 기준으로는요. 3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입니다. 고2인데 자, 3등급 나왔다구요? 에이, 보나 마나예요. 아는 단어 갖고 해석한 겁니다. 어순대로 해석하거나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런 말이겠지. 글이 짧거나 쉬우면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만 난이도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고1 학생 전체입니다. 중학교 땐 이 연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구나는 알겠지만 고등학교는 어때요? 내신을 보던, 모유사를 보던 내신도 꼭 부교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문들이 막 나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은 글을 자기가 혼자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의미 단위별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되어 있는 학생은 딱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고요. 강의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중학교 전 과정에 나왔던 어법의 명칭은 설명합니다. 왜? 이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베이직 수능 영문법 강의랑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오로지 해석을 위한 강의입니다. 실전에서 내가 이 문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진짜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고1, 고2 기출에 나왔던 구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총 12강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어? 빨리 끝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강의는 2회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차이점 오프라인 최고의 장점이죠. 제가 자주 하는 예시 드라마도요. 두 번, 세 번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사가 막 튀어나옵니다. 아, 이때 이 대사해. 똑같아요. 이게 현장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최고의 장점은요. 무조건 온라인은 두 번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요. 외워집니다. 이땐 이렇게 스카는구나. 이땐 이렇게 스카는구나.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강의는 2회독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강의 방식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전 과정에 나왔던 문법적 내용을 이름, 이런 어떤 이름이야 설명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실전의 걸 어떻게 적용해? 이걸 설명하고요. 고1, 고2 기출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해석을 위한 문법 용언이 합니다. 그러니까 품사 설명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실전에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품사가 바뀌면서 해석이 바뀌는지 그 다음 시제 여러분들 현재 완료 이런 거 들어봤죠?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강의 특징인데요. 현재 완료하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거 안 써먹는단 말이에요. 실전에서는 뭐 계속적 용법, 경원적 용법, 완료적 용법, 결과적 용법 설명은 잠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전엔 보자마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수동태 들어본 적 있죠? 관계사 물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설명해요. 짧게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디서 가로 열고 어디서 가로를 닫아서 뒤에서 앞으로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지 그거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해볼까? 스펠링이 똑같단 말이에요. ing, ing 그런데 어떨 때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어떨 때는 뭐뭐하는 이지? 이거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 투부정사 이렇게 수업 안 합니다. 우리 명사적 용법, 휴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동사 원형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학생들 기준으로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번에 보자마자 2분의 1의 확률, 이건 100% 이걸로만 해석해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1, 고2 기출에 있는 구문으로 그래서 문법적 사항을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순대로 의미 단위별로 이게 노베이스 버전이에요. 자, 그 다음 꼼꼼하게 해석하고요. 자, 제 수업의 특징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의심되세요? 모든 강의 1강은 맛보기 강좌입니다. 학생들 중에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수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모든 온라인은 다 1강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맛보기 강좌이 무료 강좌예요. 교재 구입하지 마시고요. 1강만 딱 들어보세요. 그럼 느낌이 딱 오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 딱 내가 원했던 바로 그 강좌구나. 그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이거 쉬운데요? 수강 안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판단 가능해요. 모든 온라인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설명을 드리면 12강이지만 1, 그러니까 챕터는 1부터 7이고요. 뒤에 워크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워크북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강좌 구성은요. 품사부터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스펠링인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형식 들어봤죠. 1, 2, 3, 4, 5 형식 근데 우리 실전에서요. 밑에 S, V, O 이런 거 쓰나요? 안 하잖아요. 자, 우리 그거 안 합니다. 실제로 설명은 하겠지만 짧게 실전에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시제 특히나 완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현재완료진행형 좀 더 어렵게 해볼까? 미래완료진행형 이런 것까지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제목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 조동사 아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어. 예를 들어볼까? 순흥범에서 우드 그러니까 위례과고라는 우드 뜻이 4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아까 살짝 설명드렸죠? 투부정사 보자마자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동명사, 현재문사, 스펠링 똑같은데 구분하고 해석하는 방법 수동태, 관계사, 비교 그 다음에 12강은 고1, 고2 기출문제 신텍스예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은요 4개년 동안 나왔던 200문장인데 자, 출처 다 써놨습니다. 고1, 고2 기출에 나왔던 구문과 구문 분석이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은 저랑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시는 겁니다. 추천 공법입니다. 1강부터 12강을요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어휘책을 공부하던 문법책을 공부하던 구문 독기 책을 공부하던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 문제가 책의 앞부분만 새카맣고 뒤에는 하얗죠. 왜요? 자기가 100% 이해 안 되면 진도를 안 나간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뒤에가 진도가 안 나가요, 항상. 그래서 맨날 선생님 저 완강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 나오는 이유가 100%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아니라 복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한 7, 80% 이해했으면 무조건 전진입니다. 왜? 결국에 진도를 나가면 앞에 진도 나갈 때마다 앞에 나왔던 걸 또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일단 1회독을 무조건 먼저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의 200문장을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근데요? 똑같아요. 100%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무조건 영어는 2회독이라고요. 이게 3회독하면 더 좋긴 하지만 2회독을 추수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강의보다 온라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내가 따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외워지게 만들어준다. 드라마 볼 때 대사가 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2회독을 하고 워크북을 다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버전이 끝나고 나면 노베이스 문장해석의 우리가 끝나면 그러면 문장해석의 원리를 다음 강자로 꼭 하시기 바래요. 수능 전범이고요. 얘는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문장해석의 원리는요. 가장 짧은 게 한 줄로 시작하겠지만 결국에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까지 갑니다. 문장을 점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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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무조건 들으시고 나머지 건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또 문장해석의 원리를 자 OT를 찍으면 후속 강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1강 무료 강좌니까 한번 맛보기를 한번 봐보시면 되고요. 자 수강하시길 원하는 학생 저랑 1강 열심히 달리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 항상 하는 말 노베이스 문장해석의 원리를 2회독을 했다고요? 장담합니다. 더 이상 노베이스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수업시간에 봅시다.